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대학교 피아노과 3학년 재학 중인 신선혜입니다. 아, 제 입시곡은 시마노프스키 바리에이션 높이 3번이었습니다. 그걸 연주하겠습니다. 그걸 연주하겠습니다. 그걸 연주하겠습니다. 뭐하는거야? 네발 연주해? 뭐하는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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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그렇게 스파르타식으로 안합니다. 걱정마세요. 네, 오늘은 또모촬영 현장에 나와있습니다. 오늘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마침 또 여기 망치초로 먹으면 때렸습니다. 오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게릴라 데이트거든요. 여비스백. 자, 그다음 자, 여기 또 게스트를 한번 섭외해 보겠습니다.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아, 네. 제가 대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카메라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또모 백승준 PD입니다. 남이 대신 자기소개를 해줘야 돼요. 자, 남도. 미 미 미 미. 자, 저. 만 년이 오신 거 아니야. 마트 그거 아니에요. 마트 다녀오셨나요? 네. 어떠신가요? 저 심정이 지금. 떨려요. 자, 그다음. 자, 그다음. 자, 이제 패빈파크를. 저요? 네. 패빈파크? 네, 안녕하세요. 이분이 사실 교포에서 왔어요. 아, 교포에서 왔어요. 교포 출신입니다. 캐나다에서 왔어요. 아, 캐나다. 터라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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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. 그래서 뭐. 어떻게 한국으로 오셨나요? 저는 비행기 타고 왔어요. 질문이 그게 아니잖아요. 어떻게 왔냐가 비행기 타고. 아, 또 새로운 게스트가 왔네요. 형 엄청 잘생겨진 것 같다. 머리 자르고 나니까. 하늘씨를 모셔봤습니다. 게릴라 데이트하고 있어요. 아, 지금 밤하늘씨를 모셔봤습니다. 데이트를 해. 난 너 이렇게. 아니에요. 자, 밤하늘씨 오늘 심정이 어떠신지. 아, 사회적 무리를 빚어서 죄송하고. 다시 한 번 제가 승엽이 대신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. 앞으로 승엽이 제가 잘 간수할게요. 전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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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